프라이트룰이 라스알마스에서 핫산을 보호 중입니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핫산이 뭔가 큰 걸 미국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컨테이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와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리면 논을 잡아서 신문해야 할 거야. 그러면 소프와 코스트를 보내서 멕시코 특수부대와 합류시키도록 하지. 가능한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필립 그레이브즈와 섀도우 컴퍼니를 파견할 생각이야 정규분위에 야미한 상황에서는 용병대가 활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산을 찾죠 알함드로! 백태비시 하산 소프라고 불러 국민? 아스웰처럼 보스트라고 부를까? 그게 이 친구가 좀 가로우사 영혼의 도시에 잘 왔어 멕시코는 처음 오부대 멕시코 아니야 아스알마스 셰퍼드 장군이 보낸 용병들도 올 거야 장비가 꽤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비즈는 마음껏 써 좋아 카사는 어디있지? 카르텔 은신처 10킬로 거래 타지 난 출발한다 자리에! 자리에! 나나 돌파! 이쪽은 우리 부사령관 로돌포 파라 상사 망자의 날인 줄 알았네요 망자의 날 알아? 아니 아쉽네 신트럭 뒤에 무장병 내고 어이 어이 진정해 괜찮아 내 보자 여기서 정상이야 총기 휴대는 경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은 어딨는데? 그게 바로 라스알마스의 심각한 문제야 다들 법을 개똥으로 알거든 저기를 지키려는 놈들은 다 죽었지 군대는 뭐하고?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잘 싸우니까 카르텔에 고용되지 넌 왜 안 갔어? 여기서 살았거든 우리 로스바케노스 카우보이야 우리 고향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충 들고 풍선을 주네 나만 이상한가? 사람들 환심을 사야 활동하기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애들은 듣기도 하지 모르고 써있는 거야 카르텔 짓이야 경고하는 거지 신놈브레의 메시지야 자기 구역을 알리는 거지 여기선 흔한 일이야 이게 흔한 일이야 신놈브레가 누구야? 신놈브레 이름 없는 자 라스알마스 카르텔의 두목이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안 될걸? 누군지 아무도 몰라 뭐 어디에나 있지 이건 미친 짓이야 로스바케노스한테 딱이지 그 마스크 여기랑 잘 어울리네 보스티 아 거기까지 나의 중대가 여긴 왜 왔지? 우회자네 돌아서 가자 왜? 신놈브레한테 매수된 놈들도 있거든 말했잖아 어디든 있다고 카르텔이 핫산을 강관더 마을에 숨겼어 아직 잊길 빌자고 나의 중대가 연락한 거야 도장들은 나한테 모여 알겠습니다 작전을 시작한다 하스선은 어디 있지? 마을 뒤편 흰색 2층 건물이야 빅터팀 대기하도록 3, 2, 1 착전 캐시 클릭 이동 민간인은? 없어 진작에 가르탈 소구리도 했지 하스선이 숨기 딱이네 이동해 저기다 진입해 처리했다 밀어붙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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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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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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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클리어sold 이건 확인 Acc idiot 문 확인해 다들 이동 준비 시작 가자 why when? 연막탱을 ipl 품 맞아 Oh 연막탱 배틀그라브가 난 역시 똑똑한 놈이야 핫선이 숨어 뜬 곳이다 적 조심해 전대원 모두 준비해라 곧 진입한다 이동 이동 아 이 새끼 정말 잘 아는 놈이네 안 돼 쟨 또 클리어 핫선은 없다 2층 확인 이동 2층에서 핫선 찾아 까먹어 이놈 계단으로 가 여기 100% 있을 건데 핫선이 있다면 여기 있을 거다 내가 100% 있을 건데 내가 딱 알지 우어 완전 암포 동광탄 안녕 콜 클리어 핫선은 없다 빅터 팀 목표 건물 확보 핫선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미 옮긴 것 같아 언제 조금 전에 쿠두스군 걔네 깃발이야 여기 있었어 알레한드로 얘기가 맞았네 대륙렬 병력이 옵니다 제게 뭐야 군대나 지원부대인가 아니 테로스에 북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하는군 아군 살려야지 안전홍보여 물러난다 지금 멕시코 군대로 싸워가는 거야 이미 카르타를 매수된 놈들이야 이미 카르타를 매수된 놈들이야 너도 핫선을 지키러 온 카르타를 돕고 있어 사막 중이야 다들 안전해질 때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잘입니다 수송차 경장갑이다 하 세무혀 사냥 진씨리 시청자 쪽 패 여기들이 세리를 쏠다 너무 한 경북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도둑! 너희들이 따라오고 있어! 알겠다! 이동한다! 온도가래로 내려간다! 산에서 따돌리자고! 너무 떨어지지 말고 이동해! 오우, 찰떡! 로드인겟! 넘들이 왔다!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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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해! 어디에 맞아 날 노들이긴! 방탄 부격! 괜찮습니다. 산체스가 당했다! 교전한다! 다 끝났나? 아직이야! 계속 이동해! 이동! 이쪽길 잘하라! 잘 알지! 문제는 놈들도 잘하는 길이야! 군대를 상대로는 오래 못 버텨! 철수해야 한다! 로드를 계좌! 철수팀 요청해! 내 대령이야! 여기다! 전원 위치 사수한다! 엄폐! 내 대령이야! 오! 아이! 뒤에 숨어! 지금 대학적이 편집하고 움직인다! 세다갈이야! 로되게즈! 빨리 고작하자! 컨트롤! 여기 빅토번! 졸리번단위의 철수팀을 요청한다! 들리나? 컨트롤! 들리나? 와우! ш it! 와아아아, 멈췄는데? 다 끝났나? 아니 곧 더 올꺼야 헬로우돌포랑 연락이 되나? 아니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계속 이동해야겠어 이쪽이다! 산 때문에 수신이 안돼 우리말은 틀린건가? 몇길 빌자고 계획은? 능선의 적군이다! 또 да? 제 부분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 끝! 뭔가 보이자 저 이 끝 단지? 왜 이리 가고? 아, 이 녀석은? 아, 이 녀석은? 없네. 괜찮아요. 그래, 따라와. 여기서 뛰어야 돼! 할 수 있을까? 돼지기만 했어. 이 녀석은 악착 같구만. 어떻게 하지?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즈는 무전 계속 체크합니다. 정지 씨 조심해. 올라갈 만한 곳을 타자. 분류 길이 있을 거야. 로드리게즈 신호 잡혔나? 안 잡혔습니다. 길을 찾았다. 정지, 방금 들었어? 헬기가 온다. 그래, 사격 위치로 이동해. 놈들을 급습하자고. 다리는 어느 쪽이지? 네, 전박이다. 대기를 지내고. 사격 위치! 와, 놓았다. 와, 폭탄이다. ани plutôt인أ? 그리즈는 shear twitter끄라? 고소소시 truc 으아아아악 와 다섯명 모자 이퀴즈야 우와 털이 없는데 오 큰일 났다 와아이야이 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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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이 개빡친다 저기 놈들 넘들이 애들을 쫙 깔아놨을지도 몰라 후방 조심해 언덕 위로 올라가 쏘프 이동한다 어.. 어..뭔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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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있다 총알 좀 묻고 너희들은 그냥 가겠단 말이야 나는 총알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 맞어 저기 다리다 철수팀은 안보야 무전이 안간 것 같습니다 저 다리 이야기하는데 내려가서 다시 무전할 수 밖에 이쪽이다 우와 이 메일 뭔데 그래픽하고 어디 탄창으로 가져갈 수 있구나 등 뒤에서 소프 아래로 뛰어 아이 진짜 알릴뻔해지는거 아이가 자기가 조심해서 뛰어 자주 다니는 길인가 어느덧 학교째고 여기서 놀았었지 카라탈이 먹기 전까지 그래 마약이 다 망쳤어 아 아 와 이 미친놈들 우리 한명 죽었다 우리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우리 한명 죽었는데 군대야 우리 이제 설명불이가 대박이네 막다른 길이잖아 군대야 군대야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고고 사격이 되나 검수 하아 구석 미칭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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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 없다고? 나 잡은 거야? 계속하라고 돌 뒤로 가랬어 돌 뒤로 가라 이동! 잘 갈고 맞나 우리 솔때리네 여기는 섀도우 1! 선 위치에서 규칙 날이를 공격한다! 놓지마! 이게 뭐야! 커멘더 크림스! 섀도우 컴퍼니가 드디어 왔군! 와우 저건 바바샘스! 굴샷! 영등이다! 이거 진쇄했어 나이샤! 위험을 철거했다! 다들 만나서 반갑구만 그래! 존나 반갑다! 이쪽이다! 죽입니다! 게임을 이정도로 만들어야지 그레이브즈! 철수할 차량을 찾았다! 알겠다! 그리고 하산을 찾은 것 같다! 그쪽 위치에서 그쪽으로 2km다! 하산을 찾고 라스 알마스 구역이군! 거기에 놈들 죽음지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차가 있네! 멋지네! 내가 뭘지! 하산에게도 좋았을거야! 공중지원은 준비됐어!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봐야돼! 그럴 줄 알았지! 밑으로 이동하겠다! 체동화사업! 갑시다!